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추위 속에 전력 수요는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동물원의 열대 동물들은 익숙치 않은 추위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얼룩말 제니. 사육장 안에 원적에선 히터에 고운 등까지 켜놓았는데 히터 옆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막 여우는 몸을 꼭 웅크린 채 잠들어 좀처럼 깰 줄을 모르고 밀림의 왕자 사자도 추위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사육사들은 행여 감기라도 걸릴까 보일러의 히터 온풍기를 풀가동하고 사료 양도 평소보다 늘렸습니다. 강추위 속에 난방기 가동이 급증하면서 순간 전력 사용량은 이틀 연속 올겨울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는 전력 수급 정상 단계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수도관과 계량기 동파도 크게 늘어 지난 사흘 동안에만 지난 한 해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내일부터는 최저 기온이 다시 영하 12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특히 일요일인 모레는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오는 26일부터 차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